그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습니까? 저는 없었어요 거의. 어... 지가 알아서 잘 클 것이다. 글쎄요. 이게 적어도 몇십 년 됐지 싶은데. 89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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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. 내가 선택해서 가는 만남을 많이 한다는 거. 사회에 있으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만남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만남은 거의 안 돼요.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라면 아무도 안 와요. 지나가 왔다 그러면 보고 싶은데 그래. 그럼 산으로 와 이러면 못 오죠. 이 그릇이 얼마인데. 그럼 내가 보고 싶으면 내가 가는 거죠. 선택을 내가 하는 거죠. 내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고 싶은. 그렇죠. 내 위주로 삶을 사는 거죠.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. 전화기도 끄고 싶으면 딱 끄면 그냥 아무도 안 되잖아요. 연락이 안... 내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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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